오늘은 헝가을 가는 날인데 지금은 10시? 10시 조금 넘었고 일단 롤스 가서 합주를 하고 도망 갈 겁니다 지금 3시 다 챙겼지? 가장 중요한 건 열쇠 다 챙긴 게 맞나? 이렇게 찝찝으리한 느낌이 들지? 하나의 피크도 좀 넣어볼까? 이제 진짜로 갈 준비 열쇠 챙기고 헷 떴다 헷 뜬다 날씨 좋다 날씨 좋다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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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진짜 좋다 평수는 진짜 좋다 우와 부탁기도 있어 아우 그래도 30분이라 잠깐 기절했더니 살 것 같다 어우 너무 피곤했네 밥 먹으러 가야지 아우 배고파 와우 진짜 이쁜 매일 오 마이 갓 오 마이 오 마이 나 못 안 했어요 뻥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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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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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밖에 진짜 덥다 덜어 되게 거두탑으로 안가졌어가지고 일부러일 수 밖에 없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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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장르를 하냐고 했더니 모든 장르를 했다고 하셨어 여기는 또 장비 관련된 비단들이 다 와우 걔 덥네 응 공연을 하고 있나 보구나 물이 물이 공연을 해줘 질기 방금 전부 방금 잘했어 잘했어 빨리 씻고 자야겠다 아.. 앞머리 자꾸 손질 좀.. 방금 눈썹 자란 것 같은데? 됐어.. 됐어.. 아.. 됐어 됐어.. 끝이야.. 끝 끝.. 지금 비가 오고 있어.. 끝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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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.